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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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야 근데 이번에 승리 요정 돼야 된다고.. 잠깐만 이겼어? 그때 제가 간 거 두 번 이겼대요! 아이돌 보미 윤보미 안녕하세요 뽐뽐뽐 보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들어오자마자 힐링이 되시는 분이 왔어요. 미스터 츄! 이슬 리에 츄! 츄입니다! 안녕하세요 츄입니다! 사실 이걸 봤었거든요. 유리 택시 나왔을 때 그래서 보고 나서 잠이 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실험하러 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누워요? 맞아요. 지금? 요가할 때 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인도인 것 같겠다. 제주도 요가원 잠 못드는 최초의 게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잘 수 있어요. 잠드세요 말하지 말고 잠자.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리액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신기하네요. 드시고 싶은 조식이 있을까요? 아이돌 보미에서는 일어나실 때 맛있게.. 누워서 제발 얘기해주세요. 저는 떡볶이 좋아하는데 선배님이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매운 거 좋아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과민성 대장님증후군이 걸렸어요. 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엄청 심한데요. 그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현대사로에서 트랜스 받아서 전 이거 할 말 진짜 많아요. 엊그저께 제가 그걸 바로 알았어요. 우선 지금 좀 누워주시겠어요? 네. 정말 편하게 쉬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마음이 편한데요. 여기 왔을 때부터 제가 뭔가 그 부담인가? 그런 게 살짝 조금.. 근데 좀 자세요!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 거기 3층 전원주택 좀 불러주시는 줄 알고 잔디 어떻게 깎고 관리하시나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마이버그 봤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 저랑 같은 데 다니신다고요! 아 이미 아니요! 저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가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한약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아 잠을 거의 한 이틀 자고인 것 같은데? 받았었거든요. 뭔가 같이 겹치는 게 맞네. 그니까요. 조금 이따 한 번 소통을 한 번 해봐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 이니아니원 거기 그.. 유리도 그때 진짜 잤어요? 어? 진짜 여기 오셨던 분들 다 잠들었어요. 진짜 자야 되겠다. 제가 잘게요! 네! 자 그러면 어 추씨가 벌써 잠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추씨가 굉장히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그게 나. 처음 보는 캐릭터다. 근데 진짜 제가 만나본 아이돌들 중에서 사람한테 주는 밝은 레몬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인사만 했는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스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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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렘 쓰는 상태로 잠, 자는 척을... 잠들었죠, 근데! 그니까 저, 아, 저... 잠깐만요. 으윽! 자,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우와! 저 진짜... 자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잠들었죠? 네, 뭔가 고요한 파도가 찼어요. 좋아요.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진짜로... 장... 안 좋으면 조금만 먹고 저 맵게 해주시는 게, 저 다 괜찮아요. 진짜 너무 잘 먹겠습니다! 밀떡 맞아요? 으음! 밀떡이에요. 좀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고 아니, 츄씨는 나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명분이 얘기해줘요. 저... 유튜브 안 해요? 유튜브 해요. 지켜츄! 맞아요! 지금 잠깐 쉬고 응. 이제 활동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아, 그때는 어떤 지켜? 전 지구를 지켜츄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 지구를 지켜츄 정말... 진짜요? 완전 잘 봤어요. 진짜요? 한 번 그러면 다음에 배우고 싶은데... 저 진짜 초대해줘요. 진짜요? 아, 최근에 시구했어요? 네! 시구를 했는데 한화팀을 가서 대전에서 시구를 했거든요. 제가 첫 시구를 망쳤어요, 사실. 근데 시구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 연습 같이 했잖아요. 저도 그때 발을 삐었거든요. 그렇죠, 맞다! 진짜 오래 갔어요. 저도인데! 나도 몰랐는데 늘어났는지. 어머, 저도 그래서 그게 한 진짜 1년을 갔다. 아, 맞아, 맞아. 신발 좋은 거 신고 하셔야 됩니다. 완전! 그래서 최근에 시구했었던데? 와우! 그 한화가 거기 팬분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억, 근데 이번에 승리 요정 돼야 된다고... 잠깐만, 이겼어? 그때 제가 두 번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부적도 만들어 갔었거든요, 제가. 어머! 저도 LG 시구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시구하는 날 다 졌다고 들었어요. 어머, 어머, 왜요? 아니요! 아니야, 그렇게 들었어요. 아, 왜요? 아, 그래서 시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요, 근데 너무 잘해서 기가 죽었나 보다. 아하하하, 시구 때문에.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예 일직선으로 날아가시니까, 언니는. 아니, 사전 질문에서 들어보니까 미스터 추를 제조한다고? 오디션을 보려고 춤을 춰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멤버 중에 그 리비라는 친구한테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춤이 미스터 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춤을 너무 못 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덩이 따로 가고 막 이렇게. 춤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아, 생각보다 엄청 늦게 시작했구나. 맞아요. 저는 원래 아이돌이라는 게 될 줄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막 예쁘고 뭔가 좀 통통 튀는 뭔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끼가 넘쳐나는데? E! E! 정답입니다. ENFP! 와, 정답이에요. ENFP 저 완전 잘 맞아요. 진짜요? 네. 제가 은근 내양적인 친구들이 많이 사귀어요, 제가. 아, ENFP. 네, 제가 찾으러 다니거든요, 막. 나는 쉬고 싶은데 이러면 내가 집으로 갈게. 그럼 만약에 한 한 달 동안 엄청 일했어. 네. 딱 하루 쉴 수 있어. 아, 그럼 혼자 쉬어야죠. 혼자 쉬어야 되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다가 저녁쯤에 만나요. 빙수 먹을래? 인절미 빙수 먹고 싶지 않아? 우리 그때 그 추억의 인절미 빙수? 그럼 보통 만나면 뭐예요, 친구들?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나. 응, 무슨 얘기. 근데 얘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출신한 얘기. 야, 얘기하다가 막 야, 진짜 진짜 그랬냐? 야, 근데 우리 오랜만에 만났나 봐.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다 짐 빠져서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이미 짐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웃음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행복해요. 근데 뭔가 영혼이. 영혼 빠진다는 거 보인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어? 저 근데 뭐 봤어요, 방금. 뭘 봤어요? 여기가 방금 경면. 어? 괜찮아요? 아, 얘 너무 웃겨. 아, 봤구나, 내 경면. 저는 한 뮤직비디오 이틀 정도 찍으면 이제 그때 웃어주세요 하면 여기가 경면. 나 진짜 ENFP 분들만 모셔가지고 한 번. 어, 그러고 싶다. 그때 저 한 번 웃겨요. 나 너무 궁금해. 그러면 진짜 완전 자신 있어요, 저 진짜. 그때 진짜. 1, 2일 자신 있어요. 오케이. 네. 라스를 제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네. 애교 배틀 할 때 안광이 사라진다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딱 운명처럼 찰떡 가지고 현영 언니랑 스페셜 MC로 오시고. 저도 그때 게스트로 딱 와가지고. 저 애교 배틀 한 번 해보고 싶다. 어떤 애교 했는데요? 한 번 해보실래요, 저랑? 그, 제가. 벌써 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약간. 아아. 똑바로 하셨어야죠. 네. 이런 뭔가 킹 받는 애교를 제가 먼저 하면 이제 언니께서 이렇게 쳐주시고. 한 번 해볼게요. 웃으면 지는 거예요. 아, 벌써 웃겠네. 아아. si Jack về 지는 게 한 몬들 gauge. 아. 허가. 해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사람도 솔직히 힘들긴 하다. 그래! 킹받는 모습을 보면 힘이 생겨요. 더 킹받게 하고 싶다. 진짜 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멀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거의 반 점령한 거 같아요. 아, 솔로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아, 그 활동은 안 했는데 디지털 앤... 싱글로 그냥 그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아, 먼저 그렇게 냈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데뷔를 이렇게 했어서 이번이 정식 솔로 데뷔.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솔로로 데뷔하는 거기는 해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뭔가 하나의 그룹을 위해서 낸 앨범이고 프로젝트. 이건 정말 나만을 위한 솔로, 나의 아이들 측에 다 들어가는데 너무 떨릴 거 같아. 저 부담이 엄청 되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타이틀곡! 타이틀곡은 하울이라는 곡이거든요. 타이틀곡은 하울이라는 곡인데 소녀와 또 다른 자아의 몬스터가 만나서 서로만의 영웅이 되어주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앨범이에요. 그럼 포인트 후렴 부분만 혹시 들어주세요? 고민을 이것도 많이 했는데 어디가 포인트 있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입부가 제일 포인트예요. 아, 진짜? 보통 원래 후렴인데? 후렴도입부? 네. 이대로 세상이 망해도 잘 됐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애 한 뼘 더 벽을 쌓아 오려 괜찮아 이곳에서 나는 안전해 이걸로 시작해서 후렴엔 또 빵 터집니다. 너무 기대돼 와, 너무 기대된다 어려웠는데 이게 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곡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지유라는 사람에 대해 이 곡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원래 자기의 첫 곡이랑 첫 앨범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데 저는 사실 막 엄청 귀엽고 발랄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저한테 필요한 뭔가 맞는 곡을 좀 찾아가고 싶은 단계여서 그리고 뭔가 성장하는 걸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수록곡이 다 너무 좋아요. 수록곡!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네. Sub création 쏘인듯이 뜰어 까마주하는 feeling 유행의 underwater 나와 작게 보이는 하얀 빛이 나에게 섬짓하지 어서 이리 옹 약간 이런 가사예요? 어어어어 애드립이 약간 돌고래가 불에 찐 오는 느낌 Patterson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너무 이렇게 빼지 않고 막 다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했어서 이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뭔가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있을까요? 저 이미 가수가 됐.. 아 나중에 뭐가.. 응 가수가 됐지만 또 지금 품고 있는 꿈이 있을 것 같네요. 사소한 거 얘기해주세요? 당연하죠. 세계 여행 가고 싶긴 해요. 세계 여행 가면 진짜 다 친구 돼서 올 것 같아. 나중에 막 결혼하면 막 진짜 전 세계 사람들 다 올 것 같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분을 만났어요. 선생님을 하고 계시대요, 미국에서. 와 근데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어요? 아니요, 연락처 못 받았는데요. 아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는 거야? 아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 꾸띠! 솔로 앨범 나오는 거 많이 기다렸죠? 지금 계속 나온다고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더 아주 의미 있는 앨범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편지에 아이돌 보미, 윤보미. 아 맞다, 아니구나. 아 끝난 줄 알았어. 스티커 붙여야 돼. 아 맞네, 맞네. 이 하나의 이유는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두 개의 이유는 잠을 너무 잘 잤. 그리고 하나 또 붙인 이유는 언니가 너무 예뻐요. 너무 친절해. 땡큐! 오마이갓.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